1일에 한번 했습니다. 충전을 따라가지고 비디오 이거 영양제 비디오 이거 비디오 이거 영양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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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살충제 이건 먼지 나 마시면 안되겠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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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잠깐만 이게 어디 손이 여기는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여기도 오케이 오케이 됐죠?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찍어봐봐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?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찍어줘? 응 지금 찍어주고 있어 저거 어디 대놈 트레비 보듯이 그렇게 하면 다 그대로 엄마 마음대로 찍는 거예요 여기 하늘도 막 찍어도 돼 들어봐 이렇게 다 찍히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 밭 다 나오는구나 그렇지 여기 여기 찍어 여기 여기 막 움직이면 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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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이 이렇게 찍는 거예요 손 내려오 손 내려오 농약은 이거 가루약은 다 밑으로 가라앉는데 가라앉네 밑에가 있죠 기자가 필요한 거에요 이거 따로 줘야 되겠네 아무튼 일단 이걸 아니 손으로 이렇게 해서 뿌리는 게 내가 제일 중요해 여기로 나를 찍어줘야 돼 보여? 보여? 멍땡이나 안 되는데 응? 이렇게 둘이 그렇지 막 길어 더 들어도 안 되는데 안 나오네 아 이렇게 응 보이지 마 응 이렇게 찍으면 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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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맛있을 거야, 이거? 응 이거 매튼 거죠 아 이거 또 탕한다고 그러네 농사도 있고 잘 쓰고 다 보여? 잘 보여? 응 돼요 연몸등이 다 돼요 돼요 이제 돌아와서 해야지 나? 나 타는대로 그렇지 폐충제에만 이렇게 좀 두드리면 불어있는데 나 따라 댕니다 뭐